하겠습니다. 이제 홍콩이 완전히 생명줄이 끊겼네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 결국 이제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 친중후보들만 여러분들 입법의원으로 만든 다음에 중국 공상당이 제시한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살 수가 없죠. 입다 물건이 또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홍콩 사람들은 영어가 능숙하기 때문에 떠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행패이 또 떼야 떠나지 않겠습니까. 보시게 되면 홍콩발 국가보안법이 통과됐네요.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행위에 속하는 그런 죄목들이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정치권력에는 부역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 이렇게 다 당하는 겁니다. 너무나 안 됐어요. 홍콩 입법회에서 크리스탕 보안국장과 의원들이 홍콩 반국가보안법 통과 직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 정치인들은 홍콩 국민들이 죽든 살든 별로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어차피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과 자기 집안의 이익과 자신의 정파의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국민들이 죽어나든지 그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모든 이런 독재의 궁극적인 그런 목적 지가 우리끼리 해먹는 거니까 우리끼리 해먹기 해서 나라도 팔아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완전히 가는 겁니다. 저 같으면 미련없이 떠났을 것 같아요. 이런 나라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홍콩 시민들은 자유를 아는데. 이렇게 넘어간 겁니다. 나라가. 이 사람들이 맨 처음 한 것이 선거를 장악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반중인사들이 출마를 못 하게끔 그렇게 법을 바꾸어 가지고 옥죄인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통과시켜버려. 법의 이름으로 통과시키는 겁니다. 국회를 장악하게 되면 친중인사들이 꼼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국회를 장악하게 되면 그래서 국회를 장악을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국회가 장악되지 않도록 기울여진 선거판을 이렇게 바로잡아야 된다고. 오늘은 홍콩의 역사적인 날이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 영국으로도 홍콩이 반환된 지 26년 8개월 19일을 기다려 벌써 홍콩이 반환된 지 26년이 됐네요. 1997년인가 반환이 됐으니까. 어떻든 간에 홍콩기본법 이런 국가안보를 위투롭게 할 목적으로 간첩행위를 하거나 공공인프라를 파괴하면 최대 20년 반역이나 내란 범죄에 대해서는 최대 종신형. 중국에 홍콩 같은 데 여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걸어가지고 그냥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선동정부전복국가기밀절치 관광지가 사진 찍어도 잡아 넣을 수 있겠죠. 39개의 제목과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담았다. 대책이 없게 된 겁니다. 벌써 이렇게 된 거고 . 홍콩판 국가보안법 다 이제 이렇게 축하하는 겁니다. 백성들을 다 노예가 만들던 관계가 없는 거죠. 우리끼리 해 먹을 수 있는데 뭐가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까 외부 세력과 불법적 의도나 부적절한 수단으로 결탁하면 최대 14년. 법 위반을 규정하는 문구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 하고 변호사 조료들을 받기도 힘들 거예요. 홍콩 여행과 비즈니스가 모두 영향을 받게 됐지만 이 사람들은 별로 관계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를 장악당하게 되면 이런 운명에 처하게 되는 거죠. 참 홍콩이 자유로운 나라였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교역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일어섰고 전형적으로 영국의 그런 법치의 힘을 얻었던 그런 곳이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마무리 가 된 거네요. 아무튼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홍콩 여행하실 때 굉장히 주의하고 웬만하면 안 가는 게 낫 겠습니다. 코에 걸면 코 그리고 귀에 걸면 귀걸인데 뭐 어떻게 뭘 믿고 가겠습니까 예를 들면 여행자가 옛날에 반중적인 그런 글을 썼거나 방송을 했다 그렇게 하면 그걸 딱 재고 있다 들어오면 잡아 가지고 감방에 쳐넣을 수 있겠죠. 내 같은 사람 절대 가면 안 되겠죠 갈 생각도 없지만 그 다음 사람을 더 이용하신 감사합니다.